머린말. 왠지 그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다. 왠지 그냥 싫은 사람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마냥 끌리는 사람이 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은 어눌한데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 나를 알아달라고 온갖 몸짓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눈빛과 말로 뇌리에 각인된 사람이 있다. 전자는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처럼 피하고 싶고 후자는 생일을 축하하는 아침 전화처럼 반갑다. 온 맵시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옷을 걸쳐도 그가 입으면 왠지 끌리고 호감이 간다. 온 맵시처럼 말 맵시도 있다. 왠지 이유 없이 끌리고 신뢰가 가고 눈빛과 말이 뇌리에 오래 남는다. 이런 사람들이 말 맵시가 좋은 사람들이다. 같은 말이오도 기분이 좋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예쁜 말과 밝은 미소로 주의가 환하다. 말 맵시는 온 맵시보다 더 어렵다. 온 맵시는 눈에 보이지만 말 맵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온 맵시를 위해 다이어트하고 최신 스타일을 눈여겨보는 것처럼 말 맵시를 익히기 위해서도 못지않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 더 쉽고 예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말 맵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이 말 맵시를 익히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의 품격이 곧 그의 인격을 보여준다. 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에서 일한다. 금쪽같이 귀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 민감한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꿈 많은 초등학생들과 사춘기에 진입한 질풍노도의 중학생들, 그리고 입시로 몸과 마음이 무거운 고등학생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책임져줄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시장, 즉 학원은 말 한마디가 큰 풍파를 가져오는 곳이다. 때로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와 다르게 말 한마디가 사건을 크게 부풀려 나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강사들과 직원들에게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했고 불편하지만 해야 할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하나 싶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이 주는 장점들이 꽤 많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내뱉지 않기에 내 말에는 가시가 없다. 둥글둥글하지만 가볍지 않다고들 한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들도 꽤 있다. 그만큼 이제는 말 맵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말에는 값이 들어있다. 어떤 말은 흔히 싼 티가 난다.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 보일 정도로 품격이 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못한다. 내가 어떤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려 하지 않고 상대의 가시도친 반응에 의아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나의 말 맵시부터 점검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지금 이 책을 펼친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더욱 말 맵시에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말은 부모의 말을 닮아 있다. 아이의 말이 자꾸만 거슬리고 신경이 쓰인다면 먼저 부모의 말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말로 인해 아이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말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질 일이 없도록 부모부터 말 한마디에 노력을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못난 말보다는 예쁜 말을, 질타보다는 칭찬을, 부정보다는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대화했더라면 훨씬 더 알뜰하게 삶을 가꿨을 텐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바꿨으면 하는 가능성을 꿈꾼다는 건 지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둘러보면 말을 참 맛있고 예쁘게 한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지만 가식이 없고 무게감이 있지만 지루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저절로 마음과 귀가 열린다. 말을 예쁘게 하면 삶이 부드럽고 즐거워진다. 독소리 가득한 시대에 살면서 예쁘게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스피치 학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스피치 능력과 말을 예쁘게 하는 능력은 또 다른 역량이다. 예쁜 말 한마디로 격을 높이고 호감을 얻고 관계가 좋아지는 일들이 참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예쁜 말로 완성하는 대화의 에티켓을 알려주고 싶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꿈꾸는 것이 버킷리스트다. 버킷리스트는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데 못해본 것들 목록이다. 그 중에서 현실성 없는 것 말고 노력하면 가능한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 바로 더킷리스트다. 더킷리스트는 살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현실성 없는 것 말고 노력하면 가능한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것이다. 무엇이 더 쉬울까? 바로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씩 없애는 거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못난 말보다는 예쁜 말을, 질타보다는 칭찬을, 부정보다는 긍정의 태도를 갖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못난 말, 나쁜 말, 질타, 부정적인 태도를 하나씩 버리는 것도 시작해보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효과도 높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버려야 할 대화의 잘못된 습관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책을 쓰느라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 많이 미안한 우리 아들딸에게 이 책을 바친다. 밤잠을 아끼고 휴식시간도 반납하며 쓴 이 책이 내 아이들에게도 말맵시의 지침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기에 책임감 있게 해야 함을 깨우치길 바란다. 무엇보다 무게감이 있되 예쁜 말을 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빛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이들의 말에 예쁜 맵시가 깃들여지길 바라며 항상 곁에 두고 되새기는 두 문장을 소개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탈무디에서 나온 명언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 또한 야비하고 거칠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 한다. 법정스님의 말씀이다. 말이 예뻐지기 시작하는 마음의 관계 맺기 아랫집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마다 형 지훈이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고 동생 지훈이는 엄마 엄마 하고 운다. 그런데 그날은 형 지훈이가 엄마 엄마 울고 지훈은 옆에서 형아 형아 하고 울었다. 박준 시인의 연년생이라는 시다. 형제는 연년생이지만 형은 의젓하게 엄마를 어머니로 부르고 동생은 어머니를 엄마라 부른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에는 호칭이 달라진다. 형은 어머니를 엄마라 부르고 동생은 엄마 대신 형을 부른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어린애가 된다. 형이 부르는 엄마라는 말은 호칭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깝다. 동생이 엄마 대신 부른 형아라는 말도 두려움에 울부짖음이다. 아이들은 어찌 살아갈까? 어머니는 어찌 눈을 감았을까? 어머니를 엄마로 엄마 대신 형으로 바뀌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소통된다. 말이 갖는 힘이다.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마음을 소통하는 일이란 관계맥기다. 대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는다. 그들은 관계맺음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대화를 이어간다. 마음에 관계맺음 없이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오래지 않아 티가 나고 들킨다. 그래서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은 조금 다른 영역이다. 언어 능력은 말 그대로 언어를 구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반면 소통 능력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게 하는 능력이다. 즉 소통 능력은 언어 능력을 갖춘 개인이 구사할 수 있는 보다 상위 개념의 기능이다. 보통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언어 능력도 함께 좋다. 하지만 언어 능력이 좋다고 하여 반드시 소통 능력이 함께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통 능력 없이 언어 능력만 좋아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주위에 흔하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회사에서 정말 바쁜 날이었는데 애들이 자꾸 전화와서 학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더라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화를 냈는데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애들은 그거랑 별개인데 당신이 감정 구분을 못했네.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 당신이 오늘은 아마추어 같았네.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냐. 조언을 해줘도 난리야.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하지만 분명 소통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했었더라면 이 대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소통이 아닌 언어를 나눴다. 이런 대화가 지속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 갈등이 깊어진다. 남편은 대화만 하면 화를 내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내는 자기 속도 모르고 교과서 같은 말만 하는 남편이 무정하다. 요즘 유행하는 MBTI의 분석적 객관적인 성향인 T와 공감적 인간애적인 성향인 F의 구분법이 있다. 다짜고짜 친구에게 나 오늘 너무 속상해서 빵 사먹었어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 무슨 빵 사먹었는데 라고 집중하면 T성향 뭐 때문에 속상했는데 라며 집중하면 F성향이라고 한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해 정리해주는 능력 또한 아주 중요하다. 다만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하길 원한다면 표면적인 말의 전달을 넘어 그 순간 상대와 마음을 교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꼽는다. 기업은 소통을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그들 사이의 공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의 중심인 관계맺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관계맺기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연결해야 한다. 마음을 연결하고 나면 대화의 결이 달라진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결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마음을 연결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조언이 무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회사에서 정말 바쁜 날이었는데 애들이 자꾸 전화와서 학원에 가기 싫다고 때를 쓰더라고.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화를 냈는데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 아이고, 회사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당신이 고생이 많았네. 애들한테 화낸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 아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감정은 쏟아내지 말자. 남편이 아내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아내의 반응이 달라졌다. 남편의 조언이 쓴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연결되었고 한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먼저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마음을 연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줄 알아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실력은 정평이 나있지만 엄마들 사이에 호불호가 갈리는 의사선생님이 있었다. 소문을 듣고 방문했다가 선생님의 말투에 상처받고 돌아와서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의사선생님은 시간을 칼같이 끊는 표현이 문제였다. 자녀들 걱정에 질문거리가 많은 엄마들에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밖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다음번에 다시 예약하고 오세요라고 말하기 일수였다.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선생님이니 의술에 앞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면 어땠을까? 만약에 시간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자꾸 질문거리가 생기고요. 두세 번만 더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다음 진료 때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렇게까지 상처받진 않았을 것이다. 어떤 영업이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상대방과 관계맥기다. 고객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상품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상품이 고객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마음의 관계맥기를 통해 충분히 공감해야 고객의 니즈를 캐치할 수 있다. 그래야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제안을 할 수 있고 영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대화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 첫 번째, 자기 이야기만 한다. 두 번째,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와 이야기한다. 가장 최악의 대화법은 첫 번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대화법은 3번이다. 3번의 대화법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뜻하게 하는 진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잘 느껴야 한다. 말만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 삶에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나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마음에 관계 맺음 없이 말만 번지르르 하는 달병가가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 대화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좋은 일들이 쏟아졌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보다는 말투의 차이가 크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상처가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들을수록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투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한다. 말투는 정작 자신은 잘 모르는데 타인은 잘 안다. 누구에게나 특유의 말투가 있다. 어린이도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고사성어나 어려운 용어를 섞어 쓰는 사람도 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불량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요점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시작하면 10분 이상 떠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싫은 것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도 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다소 거칠고 차갑다. 하지만 상대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내 말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싶다면 내 의도대로 상황을 잘 이끌고 싶다면 말투를 먼저 점검해보자. 다음 부부의 대화를 비교해보자. 여보 저 단독주택 정말 예쁘다. 우리도 저런 집 살래? 사! 근데 당신 돈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놔. 여보 저 단독주택 정말 예쁘다. 우리도 저런 집 살래? 그래! 우리도 나중에 꼭 저런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부터 벌어야겠다. 그치 우리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투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점수를 다 깎아내린다. 위의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말투에 따라 대화가 이르는 종점은 달라졌다. 첫 번째 대화는 아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채로 끝나버렸다. 하지만 두 번째 대화는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할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 워싱턴 내학 심리학자 존 가트맨 교수는 30년 이상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 3천 쌍 이상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이들 부부의 대화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면 이를 덮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다섯 번 이상 했다. 반면 이혼한 부부는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트맨 교수는 이혼한 부부에게서 여섯 가지 신호를 발견했다.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첫째, 좋지 않은 천마디로 대화를 시작한다. 둘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다. 셋째,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자주 댄다. 네번째,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몸짓을 보낸다. 다섯째, 회복을 시도하나 자주 실패한다. 여섯째, 과거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만 떠올린다. 행복한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의 말은 요청, 인정, 호감, 존중, 표현, 먼저 말걸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비난, 부정, 경멸, 무시하기, 끝까지 말 안하기와 같은 것들이었다. 즉, 이들 부부간의 중요한 차이는 대화의 내용보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긍정성, 말투에 있었다. 말투는 화자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말투를 지적하면, 내 성격이 그런 걸 어쩌라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치냐? 라면서 반발한다. 하지만 말투는 화자의 성격이 아니다. 말투는 화자의 습관이다. 습관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말투 하나로 눈앞에 10억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깟 말투 하나 예쁘게 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드릴지 생각하면 쉽다. 말로 천냥빛을 감는가 하면 새치호로 사람을 죽인다. 말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은 그 내용보다 말투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예쁘게 말하도록 노력하자. 집을 매수하려는 A의 사례다. A는 몇몇 집을 돌아보며 꼼꼼히 비교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첫눈에 마음을 확 뺏긴 집이 있었다. 집 관리를 잘 해놓아서 수리할 것도 별로 없어 보였고, 집 근처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었다. 단 한 가지 주저하게 되는 점이 있다면, 시세보다 2천만 원 비싼 것이었다. A는 매매 가격을 협상해 줄 수 있는지 매도인의 의향을 물었다. 그러자 매도인은 대답했다. 살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2천만 원이 비싼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몇몇 집을 이미 비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나 집 상태가 좋아서 2천만 원 이상의 값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복이 많은 집이에요. 저는 이 집에 와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도 가졌답니다. 아마 사장님도 이 집에서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주저하던 A는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했다. 그리고 기분 좋게 그 집을 매수했다. 매도인은 예쁜 말로 2천만 원을 벌었고, 매수인은 기분 좋게 2천만 원을 기꺼이 지불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은 달라진다. 그래서 때로는 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정해진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욕을 퍼붓고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건 민원인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내 의도대로 흔들 수도 있다. 평소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한 대로 내뱉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의 말투는 들을수록 기분이 좋다. 그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기분 나쁘지 않다. 예쁘게 말하고 싶고 말투를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말해보자. 첫째, 상대의 말끝을 자르지 않는다. 둘째, 대화의 결론을 단정짓지 않는다. 셋째,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인정한다. 넷째, 같은 표현이라면 조금 더 예쁜 표현을 한다. 다섯째, 화난 상태에서는 최대한 말을 줄인다. 여섯째,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을 버린다. 일곱번째, 비난, 야유와 같은 부정적인 리액션은 하지 않는다. 여덟번째, 상대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 모든 사항의 공통점은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이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투가 상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상대를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예쁜 말투가 나온다. 말할 때마다 위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릴 수는 없다. 그럴 땐 단 하나만 기억하자. 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떨까? 필립 채터필드의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이런 구절이 나온다. 너도 어느덧 커서 이제는 자기 주장을 펼 줄 아는 아이가 되었구나. 내가 자기 주장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면 주장을 남에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화라고 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밈없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말하기는 또렷하고 정확하며 힘찬 말투로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적절히 사용하며 말하는 것이란다. 그렇다고 일부러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아니야. 단지 말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 나오면 그것을 기억해뒀다가 대화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말하기 방법이란다. 이때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너만의 말투로 바꾸어서 말해야 한단다. 그래야 자기만의 말하기 방법이 될 테니까. 할 말은 하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말투를 상기해보자. 화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한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말투는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말투가 거칠 수가 없다. 박수 감사합니다.